티모니가 요즘 말을 안들어. 말을 안들어? 타옹 갔다 오더니 막 불러가 안와. 그건 좀 아니다. 진짜. 진짜? 응. 티모니아 일로 와봐. 티모니 요즘 막 밀엄 불렀다 잘 안와. 그래? 밀엄 불러봐. 밀엄. 티모니아 밀엄 먹자. 티모니아. 장난하잖아. 밀엄 주래. 밀엄 안줄거야. 아 줘야지 이런식으로 티모니 꼬셔놓고 이러니까 안오지. 한 번 줬어 아까. 그래도 한두개는 줘야지. 일단 끝나고 줄게. 티모니 불렀잖아. 배봐 배봐. 배뚜뚜뚜한거 봐봐. 티모니 총가락 물고있는것 봐. 티모니 이빨 부릴래요? 티모니 이빨 봐봐. 시릿해. 티모니 이빨 보여줘 천천히 하면. 진짜 날코올게. 이걸로 바니랑 맨날 싸우는 이빨이니? 우와. 개귀어. 응. 강하네. 근데. 티모니가 근데 걔네들이 언급해. 밀엄 주래. 빨리 줘. 줘야 돼. 아 당연한거 아니야? 아휴. 아휴 그래. 줘야지 준다고 했으면. 저 턱 봐봐. 아 진짜 귀엽다. 제 턱. 탁탁탁탁. 근데 티모니 살도 치고 요즘. 아 근데 저 고양이들 뭐하는거야 세덩어리? 근데 내가 봤을때. 티모니가 이번에 퍼어 갔다 왔잖아. 근데. 생각보다 엄청 잘 지내더라고. 맞아 진짜. 그래서 내가 봤을때. 고양이 한마리 더 켠다고? 티모니 동생 데리고 와. 누구? 심바. 심바? 아 미안한데. 죄송한데요. 티모니 동생은 제가 이름을 이미 정해놨어요. 아니 뭘 정해놔. 아 죄송한데요. 저희 집은 만약에 티모니 동생이 누가 들어온다. 그럼 그 친구는 무조건 이티야 이티. 아 뭐 이티야. 심바는 너무 좀 그래. 진짜 이티야. 진짜 이티야. 티모니아 이티 보고싶어요 이티? 이티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티가 좋으세요? 심바가가 좋으세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미름 넣고 왔어? 미름 주머니에 넣었어? 미름 주머니에 넣었어? 티모니 천재 안찾나 보자.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 유도 하지마. 냄새 알아서 나니까. 티모니 이리 와. 아니야 그래. 아니 알아서 찾기 해봐. 왜 못 찾아. 티모니 천재인데. 봐봐. 찾잖아. 바로 찾잖아. 우리 냄새나? 그래. 난다고 우리 티모니 천재라고. 주머니한테 가보세요. 주머니. 냄새 안 나는데. 주머니가 어딨어요? 주머니 찾아보세요. 음. 이티모니아 냄새 안 나나. 주머니 넣어야지. 주머니 넣을 수 없어. 아 진짜? 주머니 어딨어 티모니아. 제발 알아듣는 척이라도 해라. 주머니 찾으면 돼. 티모니 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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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괜히 카메라한테. 이리 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지 등에 올릴 줄 알아.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뭐. 꼼툭꼼툭 sent. 오. 들어갔어. 들어가어. 다비 털 위에. 드디어 와라. 아이고. 느낌 이상해. 그 이상한거 봐. 이상해. 티 sealed. 티모니아. 티모니아. 슈은. 둘 다 바보같다. 야 너는 강아지고 너는 캣인데 여러분들 저희 틱톡하니까 틱톡 아이디 친추하세요 친추하는 거 맞아? 나 어떻게 잘...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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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팔로우 티몬과 품바 알리오케? 근데 나 댓글에 욕밖에 없어요 아 맞아 도와주세요 여러분들도 저희는 어딜 가나 악플의 시단입니다 근데 악플에 달릴만한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는 이제 형제의 난의 모습을 틱톡에 많이 올릴 예정이거든요 두들겨 막고 치고 도망가고 이런 모습만 틱톡에 올릴 거라서 근데 틱톡이 수위가 세더라고 수위가? 그 댓글 수위가 아 댓글 수위가 진짜 세더라고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뭐 제 주인 자격 되냐 제 불쌍하다 티몬이가 얻어맞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불쌍하다 막 이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유튜버 구독자분이신가봐 뭐라고 남기셨더라? 티몬이가 더 때린다고 티몬이가 애들 더 괴롭힌다고 응 그 일부인 짤만 보고 저희가 동물 학대범이 됐습니다 그 짤만 보면 그럴 수 있지 근데 또 밀어만 달래 근데 너 징하다 징해 툭하면 밀어만 달라고 그러고 야 니네 집으로 들어가 빨리 집이나 들어가 티몬이 들어가서 유바해 빨리 들어가 티몬이 들어가자 빨리 이렇게 딱 들어가서 종료를 해야지 깔끔하잖아 영상이 옳지 다음에 또 만나요 유바 꼬리꼬리 꼬리꼬리 유바 여기서 또 다시 만나요 뚜이가 또 때리고 있다 야 너 뚜이가 왜 자꾸 때려 이 티몬 어 글쩍글쩍 떨어졌다 어 때린다 때린다 아니 이 뚜이가 뚜이가 티몬이 때리는 거 틱톡에 올렸다가 악플이란 악플은 다 닫고 있는데 뚜이가 너 그러면 안 돼 빨리 놀아봐 빨리 놀아봐 다비야 가지 놀아봐 우리 다비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어떡해